아우, 왜 이렇게 쉬우시지? 이렇게 하는 거야 잘 자, 나 좀 안 껴줘야겠다 이 여자한테 정말 잘해줘야겠다 정말 안 껴줘야겠다 사랑한다, 유서준! 날 가져, 나도 너 가질래 여기서부터는 인간적으로 하지 말자 그남부턴 너네가 알아서 해라 나 너 사랑해, 소준! 나 너 사랑한다고 나 너 사랑해! 콜라오크로 치워, 소준이한테 콜라오크로 들어가 날 가져 날 가져 아니, 그렇지 이런 거? 어, 되게 너 리듬 좋다 너 이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제 먹어도 맛있어 그래 고고민들 잘 가져올 수 있어 맛있다 뭐지? 감사합니다.